로사님 운동 몇 년 만에 해보는 거예요? 저 최근에 헬스장 다니고 있어요. 헬스장 가고 있어요? 허리 다쳐요. 그래서 허리 쫙 피곤하잖아요. 바닥에 흔들리잖아요. 아 그래요? 흔들린 상태에서 들면 허리 다쳐요. 이거 하니까 땀 났나. 두 개 했잖아. 허리 작살날 것 같아요. 허리 작살나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딱 고정. 훈스던 거예요, 이거 지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어이없네, 진짜. 안 돼. 뭐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냐. 저기 훈스 준다. 훈스 주지 말라고 절로 가는데. 훈스 준다.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무거워, 일단. 너무 무거워. 그래요? 너무 무거워. 괜찮아요? 네. 훈스다. 훈스. 근데 이거 원래 속도 아닌가요? 이거 속도를 키워야 돼요. 거기 플러스, 플러스. 오케이, 오케이. 눌러, 계속 눌러. 여기가 안 돼, 여기는 훈스 없이. 좀 세게 눌러봐요, 세게. 손가락에 힘이 없어, 좀 세게 눌러봐요. 안 눌러줘야 돼, 이거. 막상 저 돈이 딱 저기 있으니까 갖고 싶긴 하다. 아, 너무 그게 두려워요. 응?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이렇게 친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너무... 이 화기애애함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아니, 그만 좀 드세요, 오빠. 근데 너는 아까부터 뭔가에 집중을 잘 안 해. 좋겠다, 이 새끼야. 선택하기 쉬워서. 아, 진짜 미칠라면 미칠 것 같아. 나 잠깐 쉴게. 됐어요. 준비해서 다시 찍어둘 Provost. 이제 시작의 무료가 아이들이 바로받임. 계속 짐 것Agpяет 해 stupid이에요. 감사합니다.